열심히 공부한 만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카 넌 내가 조율이다. 하나의 꿈을 그리는 시간은 하나의 꿈을 그리는 시간은 빛이 될 거야 하나의 꿈을 그리는 시간은 빨리 해두세요. 네가 조율이라 칸 안 와. 준비됐을까? 네. 내 꿈을 그리는 시간은 빛이 될 거야 A-A-R-P-L-A-A-N-E 내 심장이 말해 지금이라고 기다려온 순간이 온 거라고 뜨러있던 심장이 시동을 켜줄래 좋아요 좋아요마음이 통했네요. 좀 비켜달라고 유리야. 지나간 괜찮았거든? 시간 속도 지나간처럼 조금만 줄여줘. 아 네. 할게요? 할게 할대요? 언제나 기억할게 이 노래는 멍몰이의 노래 은비 언니가 보긴만큼 더 불서질러서 녹음을 했는데 이정도만 해줘도 완전 좋죠 짜잔 접근 제거 완료 면돌기만 했던 너와 나 면돌기만 했던 우리들의 지난날들 언제나 여기 서 있을 거야 그래 오케이 좋아요 이동하자 이동 웃이 그날처럼 내가 움직인 게 말이 돼? 어? 자꾸 저만 공격하실 거예요? 으악 적군이에요 여러분 유리 지원사격 해주실 거죠?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짜잔 접근 제거 완료 유리 잘했지? 아싸 제가 잡았어요 유리가 짱이죠? 지금까지 아이즈원 유리였습니다 몰카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 유리예요 저랑 같이 한번 이겨볼까요? 파이팅! 안녕 안녕 유리를 선택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만 믿고 따라와 여긴 유리 세상이다 자 그럼 어디 저와 한번 신나게 달려볼까요? 우리의 밤도 모두 지나가겠죠 끝없는 어둠이 밀려와도 난 다시 너무 좋은 기어였고 그리고 이 노래 나바며 위주원 분들께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저희 영상 보시면서 즐거우셨나요? 여기를 눌러서 저희 영상 또 봐주세요 안녕!